브릭스 리딩 200-3 유니폴, A Fun Field, Field Trip Fun은 재미고, Feel은 채우다. 그런데 Field니까 채워진 이라고 해석해야겠네? 재미로 채워진, Field Trip이니까 Field Trip은 우리가 나가서 하는, Trip은 여행이니까 Field Trip은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체험해보는 체험학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재미로 가득 찬 그런 체험학습이 제목이고 지난번 이야기랑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거든 지난번에 우리가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박물관에 가서 그 그림을 큐레이터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면서 봤던 그런 이야기였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장소냐고 물어보거든? 여기는 어디였어? 다시 볼까? 여기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미술관 미술관을 우리 뭐라고 할까? Art Museum이라고 여기 써져 있네? Why do you think people go to art museums? Do you think 같은 게 있으면 잠깐 가로 치고 생각하기로 했지? 왜 사람들은 아트 뮤지엄에 간다고 생각해? 너는 왜 사람들이 아트 뮤지엄에 간다고 생각해? 있는데 왜 갈까? 혹시 그림 감상하려고 가는 거고 또 감상하다 보면 어떤 영감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Which words come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art museums? 이런 미술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 했는데 피카소 피카소 화가지 그리고 큐레이터 이렇게 박물관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 artist 화가 스쿨트립 스쿨트립은 아까 우리 제목에서 필드트립이라고 했는데 같은 얘기지? 그리고 drawings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 같은데 그치? A fun-filled field trip 오늘 그 지난번에 김홍도의 씨름에 대해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설명을 들은 한 친구가 일기를 쓴 거야 Dear Diary 일기장에게 일기장에게 이렇게 편지 쓰듯이 일기 쓸 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일기장에게 하면서 언제냐면 8월 28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I'm very happy 기분이 아주 좋대 왜? Because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그치? 미술관에 갔고 그 다음에 김홍도의 씨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지? 내가 왜냐면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 Can you guess why? 왜 그런지 알아? I went on a school trip 필드 트립이지? 현장 체험 학습을 갔어 어디로 갔냐면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한국의 국립 국가의 이런 뜻이니까 국립 박물관으로 스쿨트립을 갔어 It was so much fun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There were a lot of things to see 볼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재밌었어 라고 얘기했고 일기를 쓰니까 지금 아마 저녁이겠지? 그래서 낮에 있었던 일이 다 과거잖아 이미 과거가 됐잖아 그래서 다 과거로 이렇게 일기를 써야겠지 당연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뭐에 예를 든 거야? A lot of things to see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 그럼 어떤 볼 것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For example We watched a documentary 다큐멘터리 우리도 다큐멘터리 라고 하지 다큐멘터리는 사실일까?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 그치? 어떤 사실인 정보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다큐멘터리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해? 넌픽션이라고 하지 사실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짜로 지어낸 거고 픽션이잖아 그치?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어떤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물이니까 다큐멘터리를 봤어 그리고 그런 건 넌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Then we saw many different paintings 그리고 많은 다양한 다른 그림들도 봤어 I saw the most interesting painting 가장 흥미로운 페인팅을 봤는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 그 중에서 최고니까 우리 이런 거를 최상급이라고 하지 가장 모모한 그런데 단어가 interesting 이렇게 긴 단어는 뒤에다가 est를 붙여서 가장 모모한이라고 해석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앞에다가 most라는 걸 붙여서 최상급을 나타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앞에 더 두고 있어야 되고 그치? 그래서 the most interesting painting 가장 흥미로운 그림을 봤는데 among them 그것들 중에서 그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많은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잖아 그 그림들 중에서 among은 뭐뭐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림은 뭐였을까? 그치? 예상했지? 지난번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씨름이었어 가장 흥미로운 그 그림의 이름은 그림의 이름 5부가 있으면 뒤에 거에 앞에 거 그림의 이름은 씨름이었어 It was amazing 정말 놀라웠어 The painting was about a Korean sport 그 그림은 한국 스포츠에 관한 그림이었는데 After I saw it 그것을 본 다음에 I saw it 생각하다의 과거지 나는 생각했어 뭘 생각했냐면 This looks 보이네? 뭐처럼 보이냐면 similar to 비슷한 이란 뜻이거든 뭐뭐와 비슷한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본의 스포츠 스모하고 굉장히 비슷해 The Japanese sport 일본 운동인 스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렇게 어? 이거 그렇게 보이네 라고 생각한 거지 그것은 또한 보였는데 뭐처럼 보였냐면 similar to American wrestling 미국의 레슬링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치? 세계의 스포츠가 다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Do you think they are related? 너는 생각해? They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방금 말한 세계의 스포츠가 Related는 연관된 이런 뜻이지 연관되었다고 생각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우연일까? 아니면 원래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관련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얘가 또 궁금했나봐 그치? 또한 Also, I learned some things about the painting from the curator 그 curator 선생님으로부터 그 페인팅에 관한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 Learn은 여기서 배우다라기보다는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지 그치? The artist used 사용했어 뭘 사용했냐면 화가가 뭘 사용했는지 얘기하는데 그 화가는 바로 김홍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김홍도는 뭘 사용했어? 그때 물감을 사용했다고 얘기했잖아 Watercolors 물감을 사용했어 I use watercolors in art class 나도 watercolors watercolors 물감을 미술시간에 사용하잖아 art class 2 이거는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현재형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미술시간에 물감을 사용하는데 It is not my favorite way to paint 그것은 그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야 뭐 하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because it is messy 근데 messy는 좀 지저분한 이런 뜻도 있고 또 좀 귀찮은 성가신 이런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붓도 막 씻어야 되고 좀 뭔가 귀찮은 게 많잖아 그치? 예를 들면 내가 연필 하나로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귀찮은 일은 없는데 성가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저분한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가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뭔가 성가신 일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but it looked nice 하지만 되게 좋아 보였대 in the painting 그 그림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거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김웅도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지 I learned another thing 또 다른 걸 배웠는데 또 다른 걸 배웠다기보단 알게 되었는데 The artist made a mistake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 그 김웅도가 실수를 했는데 어디에서? 그림 속에서 실수를 했었잖아 But it was not a real mistake 하지만 진짜 실수는 아니었어 The curator said The curator가 말했는데 He did it 했어 그걸 했다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거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지 실수를 on purpose 하면 일부러 이런 뜻이었잖아 실수를 일부러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치? But I have a different idea 하지만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I think it wasn't on purpose 나는 생각해 그것이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로가 아니라 일부러 한 것이 아니었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고 I think he was making up an excuse excuse는 변명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 그거 on purpose 일부러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excuse 변명이잖아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희는 김홍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내 생각에 김홍도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 Because he didn't want to change it 그것을 change 만약에 실수였으면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변명을 했었을 것 같다 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 어쨌든 어쨌든 Anyway, I had a lot of fun today 오늘 아주 많이 즐거웠고 그리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chool trip 했는데 Look forward to 하면은 ~~을 기대하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 여기 앞에 B동사가 있고 뒤에는 ing가 있어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나는 다음 스쿨트립 다음 체험학습이 너무 기대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지난번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고 김홍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기억하지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어 유닛4인데 유닛3의 그 이야기가 있거든 씨름이라는 그림에서 김홍도가 일부러 저지른 일부러 저지른 일부러 저지른 그 실수는 뭔지 한번 찾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